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깻잎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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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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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육 toast 실ienen $2.4 양배추 너무 알려드린다고 할 수 있었다 고춧가루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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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는 먹어보는 맛! 아니요? 아, 안 먹기잖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게 먹을까? 음! 아니,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이 맛은 맛은? 아, 이거 맛은 대화는? 음! 왜? 애들이랑 어른하고 급해요. 짬뽕먹어. 아! 고마워해. 어머랑 짜장면 날코랑. 나도.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빠! 왜 어른하고 애들이랑 급했어? 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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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여기.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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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버려. 근데. 우리 학교. 우리 학교는 초장료가 치면. 한 명 정도 먹었잖아. 근데. 우리 학교는 초장료가 치면. 한 명 정도 먹었잖아. 근데. 다. 동생이 다. 왜? 어떻게든. 다. 먹은 거 많으면 안 돼. 초장료. 응. 다. 다. 역할. 그녀of. 두 Tomnole 병원 남자가 친구. 학교에서 만들어 먹으려면 했고. 그 옆에 전ş burudan. 양도 나비. 학교에서 오늘. 아까 계 Napl Mira. 계란보 tied. 매우니까여eee. 계란보. 다시 먹 gifts. 매워있다. 네? breo. 반B again. 다 매워서 자기나. 계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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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 이렇게 고향샷이 있었나? 까랑 대박 좋지? 1년정도밖에 안 드시네 맛있지? 맛있지? 아래지? 겹쳐겹쳐 뭐지? 뭐지? 고춧가루 roof ... You're eating東 I'm 15 minutes You need 200 degrating I didn't eat it Next easy destination This house is amazing You're building a supermarket You have my customers It looks like we are done It'sации at Indianchange Natalie 고추냉WH? 저걸 base에는 참기름을 사 sponsoring 매니저가 고추냉PP 굴치 도와줌 hop 시인이는 우리집으로 엄청 모르잖아 근데 우리집은 안 사라 시인의 집이랑 우리집이랑 가동거리 집이 똑같은데 근데 막 시인이네가 맨날 방금 봐도 니가 없는 것 같아 시인이 너무 좋더라 시인이가 찬뽕이 바뀌고 1주간을 다 먹어서 시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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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이제 먹었지 마! 아빠, 이제 먹었지 마! 빨리 먹었지 마! 딜라, 너 먹면이 안 먹었지? 확인해 볼게 오빠, 오늘 날도 애들이랑 무슨 먹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오늘 그래? 엄마가 오늘 먹었지? 엄마가 오늘 먹었지? 슬러시 하나가 2,000원인가, 초고백이야 아, 그래? 닭과 치는 상품이고 밤에 우동이 나오는데 그럼 몇 개인지 그래, 단과를 안 한다고 소세지도 있어, 소세지도 소세지